아 맛있다 어떤 맛이야?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빠 먹고 잘하네 오빠 오빠 한 번 더 해봐 알았어 알았어 반이나 먹었네 일단 풀어서 아빠가 입 닦아줄게 잘하지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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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를 요거를 손 속에 살짝 덜어 너무 많이 덜었네 살짝 덜어서 아빠 뭐하나 궁금해? 아빠 왜 물을 버리나 싶어? 아냐 여기 이렇게 붙여서 애범이 입 닦아줘야지 입 닦아줘야지 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음 알았어 졸려 그래 그럼 지금 조금만 자라 한 시간만 자 아까 한 시간밖에 못하잖아 엄마가 출근하면서 나가면서 예범이 방문 열고 나가가지고 예범이가 깼어 엄마가 일부러 그런거 같아 아빠 엄마 엄마 따지자 따지? 우리 예범이도 이거 안 닦아야겠다 샤워를 닦아줄게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잘 수 있는 거를 응? 한 시간밖에 못잤잖아 그치? 깨끗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잘했어 됐어 그만 안녕 빠빠 빠빠 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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